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는 AI 시대 초고용량 서버를 위한 1테라비트 쿼드 레벨셀 9세대 VNND를 업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나의 셀의 4비트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하나의 셀의 3비트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제품에 이어 이번 신제품까지 선보이며 고용량, 고성능 랜드플래시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굳건히 했습니다. 이번 제품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전 세대 대비 약 86% 증가한 업계 최고 수준의 비트 밀도를 자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부터 2박 3일간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00명을 대상으로 아이케어 업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힐링과 역량 강화를 위한 현대차그룹의 신규 사회공헌 활동으로 컬러아트 테라피,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상담원 간 업무 교류를 촉진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아이케어 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우션과 한화엔진, 한화파워시스템 등 한화그룹 3사는 현지시간 17일부터 나흘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가스텍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사는 이번 행사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선박과 추진체계 등 다양한 친환경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특히 한화우션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추진, LNG 운반선 모형을 선보입니다. 이 선박에 탑재될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한화파워시스템이 세계에서 처음 개발 중인 것으로 완전 무탄소를 실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후원하는 축구대회, 서울 2024 홈리스 월드컵을 독점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45개국 59개 팀, 48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8일간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번 중계에 선수들의 움직임을 추적해 자동으로 촬영하는 솔루션 AI 스포츠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AI 중계 솔루션에 대한 국내 독점 영업권을 보유한 호각에 지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